공무원에 대한 대우, 처우가 변한다 이런 거 보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댓글 다 읽어보게 되고 그러죠. 이번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 삭감 이런 것들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은 임금 자체 삭감 이런 것들만 나왔는데 근데 거기에 댓글들 여러분들 보고 그러잖아요. 저도 보고 돼요. 이런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보다가 이내 생각해. 이런 댓글이 여론이 아닌데 나만 해도 상식적인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공무원들의 임금이 적다라는 거 다 알아요. 다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다니면 그나마 좀 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예전 공무원분들에 비해서 연금도 많이 조정돼서 이제는 사실은 금전적으로 메리트가 없는 직업이다 라는 거를 합리적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몇몇 댓글을 보면 댓글에서는 너네 뭐 복지 포인트 이런 거 다 빼고 말해라 라는 둥 너네 성과급이랑 수당 다 빼고 말해라 라는 둥 그런 걸로 엄청 몇백씩 챙기는 것처럼 알고 있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단 댓글에 예비 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살면서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아봤어요? 전 단 한 개도 안 달아봤거든요. 여기 달아봤다면 앞으로는 그런 거 달지 말고 살아요. 물론 내가 언론의 자유를 무시한다 이런 거 아니라 그런 거 댓글 달 시간이 어디 있고 그걸 댓글을 달아서 사회를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너무 이상한 생각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다 댓글을 달는 사람들이 평균의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댓글에 왜 상처를 받아? 나는 대부분의 수험생이 예를 들어 나에 대해서 글을 쓸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글들에 대해서 크게 누구한테 뭘 쏜 것 같으네. 그 글에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어. 근데 제가 오히려 관심을 두는 건 제 수업을 듣고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제 수업을 듣고 이제 제 수업 때문은 아니겠지만 제시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앞면을 트고 면접 스터디를 하고 그러면 저는 진짜 솔직하게 되게 물어보거든요. 다른 선생님 교재 중에 선생님 수업을 들음에도 내 걸 들음에도 불구하고 탐이 났던 교재가 뭐냐 탐이 났던 특강이 뭐냐 내 걸 듣는데도 그리고 실제로 유익했던 것들 알려달라 하나씩 내놔라 왜냐하면 아니에요. 선생님하고 완벽해요. 막 하나만 한 소리 하잖아요. 하나만 한 소리를 한단 말에 기분 좋으라고 나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묻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니다.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겠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무슨 교재나 아니면 무슨 특강이 되게 유익했다. 선생님 걸 들음에도 불구하고 다 봐. 보고 그리고 또 내 것 중에 뭐 별로였거나 과하다고 생각했거나 가성비가 나쁘다고 생각했거나 이런 것들도 다 얘기해달라. 그러면은 사실 합격생들 많이 얘기해주고 그리고 제시에 돌입하게 된 친구들도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전 그런 거를 되게 귀담아 듣고 귀담아 듣고 사실은 공부할 시간에 댓글을 쓰고 게시글을 이상한 커뮤니티에서 쓰는 사람들의 의견은 그닥 존중하진 않아요. 왜? 너무 특이할 거야. 그래서 평균치 의견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휘둘리면 자기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수업에 관이 없어져요. 수업에 관이 없어진다는 게 뭐냐면 의도. 의도가 사람들의 말에 따라 혹은 아니면 몇 특이한 수험생의 말에 따라 휘청거리게 되면 1년의 커리큘럼을 타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요.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했던 난도 예상하는 시험의 경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지 누가 뭐가 어렵대. 그럼 쉽게 해야지. 뭐가 양이 많대. 줄여야지. 이런 글에 따라서 이렇게 휘청거리면 다수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남한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나 아니면 가족이 혹은 친구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든가 그런데 관심을 줄여.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구는 내가 돌리는 거지. 나 없으면 지구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를 너무 자꾸자꾸 실망시키면 안 돼. 즉 예를 들어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과하게 세팅을 해놓으면 자꾸 못하는 게 나오겠죠. 지우면서 해도 이만큼 남았어. 오늘도 다섯 개를 못했어. 그럼 내일로 미뤄. 그러면서 오늘의 나한테 약간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 실망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누적되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러니 딱 바쁘게 타이트하게 짜되 120%씩 밀어넣지만 그건 언제 하는 거냐면 그거는 시험 딱 닥쳐서 약간 모의고사 때 이럴 때는 나한테 나의 한계를 항상 치자라고 해가지고 120% 계약하고 조금씩 넘기면서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은 이론할 때고 첫바퀴 돌릴 때고 이럴 때는 너무 과한 계획을 세우면 스스로 매일매일 실패하기 때문에 실패 경험이 누적돼서 가을쯤에 그냥 공부가 싫어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말 중에 하루 정도는 조금 헐렁하게 놔두고 평일 중에 못한 것들을 처리하는 날로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복습은 완벽하게 하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간에 평일엔 수업이 많으니까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당일 복습 못하는 날도 있다. 그런데 합리화까지 가진 말고 그거에 대해서는 주말에 대가를 치러야지. 그래서 주말에 무조건 쉰다는 없어 사실. 7, 8월에 주말마다 쉬었다면 그거는 사실은 수험생의 자세가 아니긴 해요. 7, 8월에는 사실은 합격할 사람들은요. 지금 느껴야 되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자, 내년 4월에 6월에 합격할 사람들이 지금 딱 느끼고 있는 감정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운데 초조하진 마. 그게 그 말같이 그게 비슷한 말 같겠지만 와 진짜 내 생각보다 할 게 많구나. 두렵지. 근데 할 게 많으면 어쩔 거야. 해야지. 나만 만나? 남들도 많지. 그쵸? 이거거든요. 그래서 초조함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움. 와 씨. 근데 이게 안 될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어! 생각보다 너무 많아. 공시가 이렇다니. 이 정도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 감정인데 그것 때문에 안 되면 어쩌지? 이 생각까지 발전을 하면 안 돼. 모두에게 많은데? 왜 자기만 안 될 것 같은데? 그 생각만 안 하면 돼요. 모두에게 많다. 자, 그럼 내용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